정부가 홍해 해업의 통항 중단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물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. 해양수산부는 어제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, 홍해 운항 중단이 석 달간 지속되면서 장기화가 우려된다며,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해소부는 화물 선적 공간이 부족한 북유럽 노선에 1만 천 TU급 컨테이너 선박 한 척, 지중해 노선에 4천에서 6천 TU급 컨테이너 선박 세척을 임시 투입하고, 중소기업에 4,500 TU 이상의 전용 선적 공간 등을 배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.